레미디 멈춰버린 심장을 뛰게 해 레미디 오케이 뭐 간단하네요 맞습니다 뭐 이기 자신 있습니다 물론 제시어들은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오케이 음식들 푸드 그리고 또 MC 찬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찬스는 팀당 단 한 번 MC가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아 그거 안 써도 있네요 네 그냥 보내는 하겠습니다 아 이게 멀티가 아니에요 멀티? 가위가위 보자 진사람 MC 찬스 쓰기로 하죠 이 찬스는 팀은 누군가가 제시어를 보기 전에 사용하겠다고 먼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저도 쓸리가 없겠네요 무슨 무조건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 같아서 무조건 한 번씩 꼭 써야 됩니다 아 형이 손으로 그려도 못 알아볼 거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아메리카노 기억 안 나요? 아메리카노 미국이잖아 그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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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림 잘 그렸다 와 아메리카노 다시 한 번 보여줘 와 아메리카노 야 이 형 센스 있네 와 맞아 진이 형 센스가 있어 근데 그런 거에 제가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저쪽이 지고 있으니까 저쪽부터 한 해라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에이안과 삐안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? 에이안이요 에이안이요 네 그렇다면 이쪽은 자연스럽게 삐안 이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네 정말 최고의 MC야 너무 자연스러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와주죠 오케이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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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한 번 더 그려야 할까 네가 네가 먼저 그려야 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못 그려야 해 입으로 그리는데 누가 그리는 게 중요하겠냐 자 준비했어요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제가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준비 시작 자 와 와 할 수 있어 이거를? 아 이거? 이거는 야 너무 어려운데? 라면 땡 팥빙수 땡 너무 어려워 아이스크림 땡 잘 그린다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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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그렸는데 아 그거 딱 봐도 그건데? 고구마 찜 저희 모자 하친가요? 땡 팥빙수 팥빙수 땡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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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팥토리탕 땡 다 먹은다 다 먹은다 치킨 땡 진짜 잘 그린 건데 팥빙수 땡 악인데 저거? 어 팥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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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찬스 꼭 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바로 남준씨 생각보다 조절이 안 돼요 형 남준씨 뭐하세요? 시간 가고 있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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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나왔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스켓 질문도 가게 한 번 아 이게 뭐야? 자 자 자 정우씨 빨리 가서 앉으세요 괜찮아 내가 갈게 오케이 자 바로 들어갑니다 남준씨 남준씨 차분하게 차분하게 남준아 그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 옆에 걸면 됐지 아니 왜 아 부서졌어 들어갔어요 남준씨 들고 그리세요 남준씨 들고 그려요 그냥 자 당황하지마 남준아 야 들고 그려 들고 빨리 가 정우야 시간이 없어 지금 너 때문에 없잖아 형 때문에 없어 형 때문에 자 다음 문제 치셔 좋습니다 좋았어요? 뭐야 나도 맞춰볼까 저거 맥란잔 떡볶이 떡볶이 주먹 주먹 뭐야 이게 주먹밥 저게 뭐야 떡볶이 정답 오 진짜? 자 당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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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봐요 형 빨리 봐요 아 오케이 이 쪽으로 주는 거지? 네 그럼 제 찬스 써야 됩니다 햄버거 정답 진짜 천재 아니야? 제이킹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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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없어 시간이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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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왜 또 뭐 야 야 아 뭐야 뭔데 뭔데 저거 어떻게 맞춰 이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PC방에 자주 가신 분들이 알 수 있어요 떡꼬치 아 소떡 딱 소떡이네 떡꼬치 정답 오케이 소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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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제 찬스 써야 됩니다 자 진영 사이드야 자 진영 진영 맨 마지막에 진영 맨 마지막에 지금 맨 마지막 아냐 다 줄게 어 맨 마지막이다 맨 마지막 진영 찬스 진영 찬스 진영 찬스 진영 찬스 잠시만요 남준이 들어와 자 오케이 자 자 남준이 못 맞추는 거야 자 자 자 보세요 뭔데 주여 가자 굿모그마 뭐야 이게 설마전 우와 정답 우와 뭐 뭐예요 형 피카소에요? 다 맞췄다 다 있듯이 또있다 일곱개 아니야 야 왜 왜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빨리 들어가 있어 빨리 들어가 있어 요한이 왜 문재화 일곱개가 됩니다 그만 있어 내가 봤어 문재화 일곱개야 초록색이야 초록색인가 보네 뭐야 이게 저걸 이렇게 에 후 아 네 상처의 아 뭐 아 아아 어 아 뭐냐 모르겠냐 새벽에 다시 하셔야 되요 다시 차 찾고 가게 4가 시간을 흘러 가고 있구요 깍게 깍 잔거키지 유리하고 있어요 예 예 뭐 바에 여러분 33or 30초 성격이 모든 상업이 최대 해요 형 그게 세상입니까 뭐 하나 더 있는데 사이드가 있나봐 침묵 창문 창문 미너 십자군 존재 레이버 넷 라인 넷 아까 떡볶이랑 뭐가 달라지 여기 색을 잘 골라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떡볶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 그리는데 자 끝났는데요 사실 30초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자 카운트다운 짧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번의 정답은 화전이었습니다 와 이거 이거 어렵다 밧전 짠 돼 아 저게 화제였어 저걸 보고 밧전을 떠올리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오케이 다들 첫문제가 이렇게 들어온다 강력이네요 지민아 지민아 이럴 수 있지 오케이 지민씨 준비됐습니까 예 기합돌이 한번 넣어주시죠 첫짐과 달리 분위기가 좋군요 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와 나 못봤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나 못봤다니까 뭔데 뭐야 토스트 전자레인지 스테이크 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김밥 네 시절 오 나름 열심히 한건데 뭐야 야 큰일자 고맙고 수술고요 제가 보기에 색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거 다 검은색으로 그러시겠다고요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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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색깔이 있나요 오잉 오잉 와 이렇게 하면 야 이런 야 이런 음식이 있어 저런 색상의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냐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데 혹시 액체 규모라 아닌가요? 아 뭐야 뭐야 생각 많이 뜬다 이거 난 난 허기형이 더 기대가 된다 여러분들 그 김석진 팀 남준씨 하이파이브 좀 쳐주시죠 김석진 팀 내 석진 팀입니다 석진 팀입니다 석진 팀입니다 석진 팀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저게 뭐야 저게 양배추야 양배추인데 그 양배추랑 싸먹는 뭐야 저게 이 싸먹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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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어 하나씩 왔어요 하나씩 하나씩 야 이거는 이걸 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지 요거는 너무 많지 요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아 아 요런 슈 접근하면 어려운데요 아 요런는 어렵죠 아 요런는 어려운데요 자 비코 차분하게 해 차분하게 유사 태용아 시간 있어 라면 오오오오 지금 지금 키즈고 먹고 예술하고 있죠 역시 오늘 오늘 완전 예술인이잖아 오 생선구이 야 지금 되게 잘 어울린다 라면 땡 조개 조개 탕 땡 아 그 라면 조개구이 땡 조개 키조개 땡 아니 아 우리 자 둘이 똑같은거는 너무 쉬운 것 같던데 저 뜨거 김이 뭐랑 뭐랑 안하는데? 아니야 괜찮아 태영아 다시 그려 다시 그려 새로운 방식을 적금 저게 말고 다른 거에 힌트를 줘봐 절규! 저게까지는 알겠어 어 이게 뭐죠? 벼락인가요? 벼락 이게 뭐죠? 미역? 어 예술이네요 적당히 해야지 형매 형매 들어가겠습니다 야 나 못해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? 이거 불어서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? 이걸 표현을 못해 야 야 야 그냥 잘못 그린거야 역시 그의 예술 세계 이거는 잘못 그렸어요 아니야 저게 화로구이? 땡이라고요 이거 진짜 아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먹던 겁니다 우리가 자주 안 먹던 게 있었나요? 당연히 그렇긴 하네요 면? 면이네 면 면인데 뭐야? 그게 면이야? 아 태영씨 해물라면? 태영씨 이거 따로? 이거 따로 나 같으면 그걸 그렸다 내가 계속 그렸다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그게 아니라고 젓가락 칼 뭐예요? 젓가락 칼? 뭐야? 아 칼 칼부수요? 정답! 와우 와우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저는 칼부터 그렸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박살 났습니다 제법 그리세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리세요 그냥 그리세요 보여줘 맞아 맞아 미안하다 야아 야아 10초 추가해 주세요 불 방금 이 불로 말한 거 같은데요? ㅋㅋㅋㅋㅋ 나는 사과했어 방금이 방금 이 불로 말한 거 같은데요? 아니 이건 쉬워 내가 이걸 다 뽑아야지 이거 모르면 진짜 10초 추가해 주세요 에 말이 있어? 고소모 고이 흰가고이 동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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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할 거예요 형 형 형 형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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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랑 사업 써야 해 으 으 자 합시다 고개 자 으 아 이거 진짜 그래 아고 인취 어 왕 잘 그렸는데 상어 진흙을 진흙원이 야 문수 치고 샵 스피드 아 나야 아 나야 지민 아팔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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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표시 없어 빨리 아까 한 들 호비랑 지니 그림을 좀 보려고 끝났는데 계속 와우와우 와우와우 어제 너무 길더라 난 딱 보쌈 보정 보정을 잘 알았는데 보쌈이 조금 어렵게 했어요 아니 국수를 어떻게 표현하지? 칼 먼저 그렸어야지 칼 먼저 그리고 뜨거운 거 그렸으면 네 아쉽습니다 여러분 야 우리 오늘 밥 못 먹겠다 아 설마 우리 네 그릇이야?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틱티끼띠의 승리로 며칠을 뒤집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